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지금은 민이랑 유리가 사러가서 저랑 효은이는 잠시 쉬는 시간이고요. 왜냐면 두 명 두 명씩 사진회를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단체도 하거든요. 아이돌이세요? 네 아이돌이에요. 진짜 켜줬죠? 약속은 지키지요. 안녕. 안녕. 어깨가? 이게 요즘 이렇게 셔링 이런 게 유행이래요. 언발과 셔링이.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날개가 달렸어. 졸리다. 네 귓이에요. 날개. 대기 중. 네 저랑 효은이는 1차 끝나고 잠시 대기 중이고. 제주항공 모델이라고. 제주항공 모델 김수연님 아니에요? 송중기 아니에요 지금? 아 바뀌었나? 누구예요? 여기는 김수연이 있어서. 아이돌을 사귀려면 어찌해야 되나요? 우선 만나세요. 아이고. 우선은 만나야 사귀든 말든 하니까. 아메리카에서 만나고 싶어요. 립 인상적이라고요? 4월에 일본에도 갈 수도 있어요. 조명을. 조명을.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여기. 세이 하이 투 브라질 언니. 배고프다 밥 먹었어? 네 저희는 오기 전에 밥 먹고 왔어요. 근데 아이돌 아이돌 된다고 해도. 음방에서. 못 만날걸요? 왜냐면 요즘에 다 대기실을 다 각각 쓰기 때문에. 방송국에서.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런거 없어요. 끝이? 여기 안에 들어갈까요? 아닌가? 가영 have fun in japan. 인터내셔널 핑클 포 스텔러. Can you say my to? 지워줬다. 냥냥. 아 이거 말려가지고. 물내는건가 없다. 건조스킹인건가? 어구간에 눈빛속에? 글쎄. 음. 글쎄. 저는 그런적 없었던거 같아요. 활동하면서. 그런적 없었던거 같아요. 그런게 4번 우릴 수 있는데요. 어 근데 진짜 까듭한 차로도 먹어야 됐어요. 넉넉. 4월에 일본에 갈 것 같은데.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서포트 프롬 홍콩. 땡큐. 음. I love you too. 근데 이게 참 조명이. 지금 매우. 어떻게 해야 예쁘게 나올까. 모르겠네. 이렇게 해야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코리아. 이렇게 해야. 햇빛을 덜 맞는거 같아요. 요즘 제가 바뀌었다고요? 뭐가 바뀌었죠? 뭐가 바뀌었죠? 아 네. 뒤에 거울이였어요. 가요구선. 카우이. 요즘 아이돌은 피곤해 보인. 피곤한 직업이 많다고요? 아 제가 키가 커서 안 다가온다고요? 음. 그건. 내가 눈길을 주지 않아서지. 네. 먹으러 이리시면. 파인애플이지. 파인애플인데? 안녕. 어. 마인네. 파인애플이니까. 그건 자물. 네이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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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괜찮네. 그냥 먹어도. 아니. 배고프니. 일본은. 따뜻하긴 한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. 바람이 많이 불어요. 바람이 불어서 추워. 조명이. 힘드네. What is your favorite stella song? 음. I like. My favorite song is. 신데렐라 and. 어. 비브라토? You look. Newetin. You look very different. Yes, does his 14ığмент. 네 reflect. The one. Newetin. You look nice. Have you tried to kriege? 왜 그러지? 미치겠어요 요즘 요즘 멤버들이 자아도치에 빠져서 와 이 앵글 처음이네 그쵸 우리 둘이 한거 엄청 엄청 오랜만이야 일본 노래 불러주세요 타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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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이라 머리 tee дости 그중에 pamię عمر에 Please 이게 앞머리 충격 전부 hated committee 저 애기 같다고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아머 써 question 그래서 뭐 SI 아 뭐야 이거 투 Hendon Girl 어떤 말을 해줘야 Learning 我们需要 이거 뭐지? 이거 타쿠타쿠 하기 전에 뭐 있는데? 준비하는 그거 나나나나나나 타코야키성 천반디추가 어리둥들 타코야키성 유리자리를 왜 뺐었다는 거예요? 전유리 무슨 말 한 거야? 아 그거 그거 그 막말 하는 자리 있잖아 아 막내? 막내 귀여운 거? 아니 나 누구 닮았어 이런 거 있잖아 나 여신이야 이런 거 그걸 너가 지금 뺏었대 그냥 안 해야겠다 귀여워 원래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가요 어디 가요? 안 가요 난 가요 죄송하지만 효은이를 제가 거울로 뒤통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여요? 어 뒤통수 보여 뒤통수 미인이네 나 진짜 이마 한 대 때리고 싶은 이마죠? 그래 한번 때려줄까? 나 진짜 친구들도 그랬어 이거 완전 때리고 싶은 이마래요 귀엽지 않아요 완전히 더듬이 영혼 없어 에잇 땅콩 했다 에잇 땅콩 이거 가요언니가 맨날 때려서 부은 거예요 웃기네 데뷔 때부터 데뷔 때부터 너 과거 사진 먼저 이마야 그때보다 들어갔어요 언니가 옛날에 더 많이 때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때렸어요 더 때려주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눈 조그매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자 나 봤어 너무 예뻐 팩트폭력 say hi to 아 진짜 예뻐 가요언니랑 저랑 똑같은 점이 있어요 뭐 이거 보여 너는 왜 나는 사실 가르마가 이쪽에 있는데 내가 이리로 옮겼더니 애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다시 이리로 가 난 얘네들 그냥 냅뒀어요 갈 길 가라고 그래 다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이거 팔아요 팔게요 이거 한 개 희원님 요즘 힘든가봐요 내가 맨날 주면서 강제로 돈 받으려고 해요 아까 아이디껌 주는데 하나 100만원 만엔 이랬어요 공짜로 달래 다 먹고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트 100만원 계좌번호 김인은행 가요언니는 10원 헐 아니에요 탈모 아 탈모네 나빴다 나는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가지고 염색했더니 더 막 이거 가르면 안 보이면 더 징그러워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갈랐는데 안 보여 그럼 두피가 까만 다 까만가 그치 그치 그럼 반석하면 다 검정 블랙 나오는구나 그래 맞아 오히려 이게 맞는거야 그치 탈모라는게 아니래 얇으면 탈모기 싫다고 어떡하지 우리 그거 같다 스티커 사진 잘못 찍었을때 나오는 그 햇빛 잘 못 찍었을때 나오는 그 뽀샵 얼굴이 노란색이라 여기 지금 불 안 켰는데 이거 햇빛 때문에 이래요 쇼핑하고 싶다 우리 빨리 하자 우리는 난마에서 쇼핑할 예정이에요 근데 봐봐 너 잠깐 비켜봐봐 빗기면은 이렇게 괜찮았다가 너가 들어와봐 그럼 갑자기 내 얼굴에 빛이 나 내가 태양이거든 아니 이거는 상대적으로 너가 오니까 내가 빛나는게 보인거구나 내가 태양이라고요 나 태양이잖아 나는 반사판 같은 존재지 내가 없어 언니가 어둡잖아 이거 근데 이게 더 괜찮은거야 이거면은 이거 빛나죠 갑자기 이게 진짜 왜그러지 나 달림이래잖아요 너 달림이래 나 태양이예요 다이요 나는 언니는 가영 이마에서 빛이 나서 그러는데 그런가 앞에서 태양이와 햇빛이 비춰서 너 이마를 띵 맞아서 나를 비춰주는거 같아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언니들을 비춰주는거지 진짜 신기하다 이거보다 이게 더 밝죠? 이거 봐 내가 태양이라니까 봐봐요 너 까매서 그렇다 까매서 내가 너를 비추리라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감사합니다 효은이한테 잘해주길 바란다 내 얼굴이 태양같은데 피부톤 헐 피부톤 차이래 좀 황달기가 있긴하지 어쩔 수 없어 인정할거 인정해 언니가 너무 하얘서 그래요 나는 약간 이런색이야 귤? 언니는 이색 나는 이색 화이트 옐로우 효은이 달덩이래 가영 태양이 술 아니에요 이거는 과일 풍당 쇼핑하러가서 다 살거야 이것저것 바둑돌 같대 멕시코 팬들한테 인사해주세요 멕시코 우리 사촌 멕시코에 살아요 아 진짜요? 멕시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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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리카노인데 멕시코가 멕시코가 나 애교살 되게 많아 보인다 내가 너를 안 비추리라 어? 그래도 빛나는데? 내가 있으니까 이제 빛나는 거지 근데 내가 너를 더 비추리라 신기하네? 신기하네? 오늘 아주 컬이 살아있대 장난 아니죠? 빗질 100%로 컬이 살아있어 대박이다 진짜 미나 일본으로 오세요 사다코! 나 별명 새로 생겼잖아 사다코 언니? 아 맞아 비슷해 언니 처음 연습했을 때가 더 비슷해 근데 지금은 약간 빠져가지고 잠시만 내 친구 사다코! 나 이거 무서워서 줬는데 나 이거 안 좋아해 무서워 나 이거 사러 갈거야 언니 이거 왜 좋아요 어? 끝났나? 끝났다 우리 이제 가야돼요 안녕 빠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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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